홍콩에 생긴 강아지 모양 구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기상청 SNS에서 올라온 사진인데요. 해당 사진은 지난 20일 추엔완 지역에서 촬영된 강아지 모양의 구름으로 여름철 무더위 주의점과 함께 게시됐습니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때 반려견의 몸 상태와 열사병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모양의 구름 사진에 대해선 청천적운으로 고도 2000m 이하에 형성돼 낮은 구름에 속하는데 여름에 흔히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말 귀여운 강아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이 혼자 남은 주인을 위해 잠깐 나타난 걸까? 이런 구름 아래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 합성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